안녕하세요. 최정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9주차. 9주차 강의. 이제 중론고사가 끝나고 9주차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파이썬의 좀 고급 주제. 고급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입문인데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 이번 주차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이런 어떤 압박감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오브젝트 오렌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여럿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했죠. 함수로 작성을 하거나 모듈과 패키지를 만들어라 라고 했죠. 거기에 더하기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을 내가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고치고 싶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방법을 계속 세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인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객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모듈이랑 패키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전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들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클래스와 객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벌써 이해가 안되실 건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생각을 봅시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여러분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세스가 생각나가겠죠. 첫번째는 뭐 해야되죠. 첫번째는 오자마자 로그인해야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수강신청하고 싶은 여러가지 과목들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검색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택이랑 삭제는 사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프로세스일까요.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이렇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글씨를 제가 안 써야 됩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아마 거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용자 입장이고요. 또 관리자의 입장도 또 있겠죠. 관리자는 뭐 새로운 그걸 등록한다든가 과목을 등록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겠죠. 여러가지 업무들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할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첫번째 방법은 사실 여러분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강신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두번째 방법은 수강신청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교수 학생 관리자의 행동과 데이터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후에 나중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야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어떤 프로그래밍은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지만 최근에 이번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주류라고 얘기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이 주류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법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죄송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객체라는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객체라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건데요. 이 객체에는 모든 객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op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객체의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속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수 그 다음에 행동은 함수로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얘기합니다. 파이썬도 역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쓴 적이 없죠. 사실 여러분 중간중간 썼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신 거긴 한데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축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인공지능 축구에는 여러가지 존재들이 있겠죠. 하나는 일단 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있을 거고 또 심판도 있을 거고 공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액션을 생각해봅시다. 선수 입장에서는 공을 찬다. 그 다음에 패스한다. 그 다음에 심판 입장에서는 히스를 분다. 그 다음에 경고를 준다. 그 다음에 attribute 속성에서는 선수에서는 이름. 선수의 이름. 그 다음에 선수의 포지션. 그 다음에 선수의 소속팀. 죄송합니다. 소속팀. 그 다음에 팀의 입장에서는 팀의 이름. 그 다음에 팀의 어떤 선수 팀의 연고지. 그 다음에 팀 소속 선수들 같은 정보들을 저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게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그 오피에서는 흔히 오피 를 많이 설명을 할 때. 학교에서는 오피는 설계도와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설계도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설계도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실제 구현체인 인스턴스로 나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설계도라는 건 뭐냐면 붕어빵 틀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요. 붕어빵 틀이 그냥 있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은 다음에 붕어빵이라는 실제 사물을 만들어내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이 붕어빵은 같은 모양이지만 여러가지 붕어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붕어빵, 말차 고구마, 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크림도 많이 들어가죠 붕어빵에. 좀 맛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여러가지 붕어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붕어빵 틀이라고 하는 설계도에서 여러가지 붕어빵이라는 인스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로 구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설명도 좀 부족했지만요. 직접 구현을 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